파리 침 넣고 으응 작은 나무 가지 파이다 에그 어키 오지네요 아 둘도 있구나 파이다 에그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에그 넣어놨습니다 넵 라이트 플라워 멜 거의 매망시켜야겠다 어 아 나 이제 나무 캐야겠다 나무 부족하네 이젠 어 단가지 캐야겠다 어허 이게 보여주 이거 이걸 누구 담당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데이곤후르츠 해가지고 아 내가 아는게 나을라나 어 한 가지가 없다니 헤헤헤 한 가지 몇 개 필요해요? 두 개요 여기 으흐흐흫 되게 어렵게 오신다 안 들어가죠 아흐흐흐흫 한 번 하나 들려주세요. 잠깐만요. 창고 어떻게 만들어요? 직접 한 번 보세요. 어디? 오? 떨어진다. 본인이 직접 해봐야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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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을까요? 이런 머쉬트리 같은 건 못 캐요? 캐면은 나무 나올걸요? 버섯이랑? 어디? 어디? 쓸까요? 좋아요. 어? 뭐야? 어떻게 해봐도 되지? 그거를 이제 어... 보석에 있는 거 아 이거 다시 심어야겠네? 매트 여기 떨어졌다. 보석에 보석 모양에 있는 거에 나무 그거 바꾸는 거 있죠? 칼샘님.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망치모양 있는 거 그거 하면 돼요. 보석에 보석에 나무 판자 판자? 네. 세 개.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또 기억하니까 됐어요?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밑이요? 겨울 곧 시작이에요 님들 이제 써몰스톤 슬슬 만들죠. 여기구나. 어렵다. 어 베리캠이야. 여기다 놨어요. 네 굿. 아 좋아. 잘해. 에스나. 아니. 이럴수가. 난 잘한다. 나는 보았다. 저 낚시해 올게요. 네. 미쳤어. 내가 지금까지 캔 거 누가 먹었어. 응? 라이드 플라워. 잠깐 떨구는 사이. 라이드 플라워? 60개 캤는데. 네. 이게 뭐야? 음. 저긴 너무 먼데. 여기 여기 간 게 낫겠다. 겨울 되면 어차피. 아 메테오 짜증나. 네. 겨울 되면 겨울 토끼로 다 바뀌죠? 네. 뭐 상관없어요. 겨울 토끼로 바뀌죠. 그래요? 아니 그러면 잡았던 토끼들이 다시 다 초기화되니까. 아 초기 안 돼요. 안 돼요? 네. 겨울 토끼랑. 뭐야. 얘는 왜 우리 집에 있어. 저기다. 죽여. 잡아요. 얘네님 잡아. 아이. 너무 빨라. 컨트롤하고 클릭. 그렇지. 이야. 컨트롤하고 클릭 조심해야됨. 어. 그래. 아까 날 죽였던 걸. 아직 잊지 않고 있다. 비어클럽스도 나와요? 나와요. 아마 무조건 나올 거예요. 어. 뭐 라즈로 해둔. 어. 괜찮아요. 지난번에 버텨봤잖아요. 우리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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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. 버섯짓 엄청 넓다. 여기 동굴이에요? demonstration. we don't know. 겨울. 뭐. 더섯. 그거. 있는 거는. 동굴이 가는. 동굴일 거예요 거의. 음. 어디 보자. 뭐 만을 해야지. 아, 나뭇 캐기로 했지? 아, 근처에 돼지가 없으니까 나뭇 캐는 게 불편해 뭐야, 저 토끼?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생각 없이 하게 된다는 거 목표가 딱 생기면 그것만 생각하면 돼 구멍님 네 이 토끼 토끼인데 네, 토끼인간? 어 걔는 님이 고기들고 있으면 님을 열라 때릴 걸 할 거예요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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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그냥 튀어요 어 많음 걔들도 집 이주해 올 수 있어요, 여기로 죽이면 토끼 엉덩이 살 나오거든요 토끼 엉덩살이랑 당근이랑 해가지고 만들면 돼요 야, 뭐야, 왜 이래 이거 좀 버그가 있네, 모드가 무슨 버그? 무슨 버그? 64개 이상 가면은 다시 한 개로 바뀌는데 어느 개요? 수량이 64 이상으로 캐면은 아, 진짜요? 응 이거 라이트 플라워 나 분명 100개 이상 캤는데 왜 3개가 되겠지 했는데 그거 많이 캘 필요 없어요? 허허허허허 이거 전혀 없음 없음 이거 그거 해먹을 수 있는 거 아냐? 아니, 요리 아니에요 요리 재단 왜 캔 거야, 그러면 물어보고 캐야지 그전에 막 캐니까 근데 이거 캐는 거 재밌다 됐다 저 개구리 뒷다리 세 개랑 물고기 다섯마리 잡아 가요 요리 재단 왔어, 요리 재단 와, 저 진짜 근데 잘 잡는다 그쵸? 네, 헤헤헤헤 칭찬을, 칭찬을 바라내는 어린아이 같애 어? 이게 아닌데? 이거였나? 역시, 역시 나야 쫙 큰일 났다 쫙, 됐다 자 어, 배가 있네 어, 내가 배고프구나 배는 내가 고프구나 왜, 메테오가 메테오는 그냥 아무 데나 떨어지는 거구나 상관없이 활발하네 아니다, 이렇게 해야겠다 아휴 아, 얘는 머물도 못 들어가겠다 어려워요 이 토끼한테 쫓기고 있어요? 아니 아니, 정신력 때문에 토끼한테는 제가 빨라서 도망쳤어 토끼도 엄청 빠르네 토끼가 거의 사람보다 더 빠르죠 얘가 좀 빠른 캐릭터라 다행이다 어디에 그 bear 아 type contracts 업... 저уж 나중에 저희 거미 토벌이나 가자 다행이다 저거 진짜 많은 거미 end 얼추 봐도 2 90마리 밥 빠바밤 빠바바 뭐 그렇게 웃겨요 아니 자꾸 시청자들이 저한테 막 라면 네개로 라면 하나 끓인데고 음식 활용을 못한다 음식 활용을定 어떻게 만드는데요? 그 뭐지? 몸모르고 베리 4개로 만들었거든요 음식을? 근데 저 생각해보니까 고기밖에 못먹어가지고 그런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도망이 빨리 이걸로 뭐해주댐 내가 캐오는거 좋아 랜컨 림 체력 많이 따랐어요? 체력 많이 따랐으면 그거 먹어요 허기 허기 저 제일 위에 만들어지는거 먹어요 아 잔 피스트풀잼? 뭐지 저거요? 탓탓탓탓단 거미지옥으로 만들어주세요 좋아 제가 당근이랑 버섯 엄청 많이 캐오니 오케이 좋아 탓탓님 그 하나를 알려주면 네 토끼들은 밤에 밖에서 잠을 자요 지금 여기 버그때메 아 진짜요? 네 그래서 덫을 쓸 필요가 없을거에요 아니 그냥 토치 들고 한 대 때리면 불타서 바로 고기로 됨 그렇구나 냠냠 접수하면 됩니다 그때 저기 기어를 하나 먹을까 어街에서 낚시를 하지? 근육 눈ributers japanese 여기 위의 맨 위 상자 이거 여기 안에 들어갈텐데 구멍님 요고 필요한? ją 어따 심어요 아무데나 심어요 아 이거 누가 여기 심었어 매진 아 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야 얼마나 재밌는 거 보시려고 에렌님 갑자기 조용하네 에렌님 전화하시나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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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해지셔서 저 열심히 그거 털깎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? 피곤하신데 우리 얼마나 했지? 우리 한 4시간 한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겨울 되면 닦을까요? 어 네 어 안돼 안돼 에렌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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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 이거는 일부러 제가 설치해둔 거예요 아 일부러 한 거예요? 네 이게 여기 하면은 이 근처로 눈 깔 곳이 자라요 여기서 거미가 나오겠죠 거미가 눈갈 곳에 죽어요. 아아... 이미 다 계획해. 생각해보니까 그럼 템을 먹어서 좀 안좋으니까 좀 멀리다 지워야겠다. 음... 이거, 그거, 거기 활용하는 것보다는 뭐 하운드나 그런거 나중에 올 때 여기로 도망가면 되니까. 네. 얘들이 일단 겨울에는 안 자라니까. 위치만 잘 해놔야지. 뭐야. 다음에는... 술? 먹어볼까? 그냥 먹지마, 그냥 먹지마. 코렌님 먹지마요. 냉장고에 넣어놓. 그거 냉장고 말고 가만히 두면 제가... 해드릴게요. 그거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. 그걸로만. 모르고 캐 버려가지고... 이게 요리법이 드래곤 후르치 하나에 나뭇가지 3개 넣으면 요리가 완성돼요. 되게 좋은거. 만들어볼까요? 아니, 만들지마요. 지금 농사를 더 해야되는거니까. 드림. 그거를 이제... 새한테 주세요. 새한테. 저한테 주지 말고 새한테 줘보세요. 저기 새? 네. 씨앗 생기죠. 그 중에서 이제 드래곤 후르치 씨앗만... 심으면 돼요. 그러면 결국에는 드래곤 후르치만... 농사할 수 있겠죠? 다른거는 점점 줄어들고. 아... 이런거구나. 하나만 더 해야겠다. 약간은 이제 3개까지 심었... 4개까지 심었는데 이제... 이번에는 다 드래곤 후르치 나오고. 신기하구만. 불 지펴줘요. 잠시만요. 나무. 그리고 나무. 진 futures. uls장에서 누avors아가 바뀐수 할려고. Sheilaân gives. 헤머 좀 만들어야겠다. 감을 좀 만들어야겠다. 금 우리 많아요. 금 좀 부족한데 ? 금 좀 부족한데 ? 흠긴 좀 키워야겠네... 쪼금 좀 키워야겠네... 집에 금이 하나도 없네. 이제 가야겠다. 아 낚시 왜 이렇게 즐겁죠? 왜 아빠들이 낚시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. 낚시하면 뭐 나오는데요? 물고기가 나오죠. 생선으로 뭐 마시는 거 만드시면.. 단호해. 낚시하면 뭐가 나와요? 방금 그거. 당농을 왜 물으라는 말이죠? 낚시가 나오죠? 어 뭐야. 어 가지들이 나를 향해 인사를 하는구만. 자식들. 뭐하고 있어? 응 좋아. 개구리 뒷다리가 다섯 개야. 그럼 제가 졸라 많이 키우겠습니다. 오케이. 잠깐만. 터치. 어 이거 될 것 같은데? 317. 나이트메어 피워. 오케이 된다. 오우 간만에 만든다 이거 진짜. 멀티 할 때 한 번도 못 만들었는데 요즘으로. 뭔데요? 네? 조.. 최고급 그.. 아이템 만들 수 있는 거? 고급 아이템 만드는 거? 고급 아이템 만드는 거? 용도가 뭐예요? 말 그대로 고급 아이템 만들 때 쓰는 거. 그 사이언스 머신 같은 거? 네. 어 안 열리네. 진짜 간만에 만들어 보인다. 아이쿠. 베리어 없어요? 베리어? 베리어? 그쪽에 창고에 몇 개 있을걸요? 어? 뭐야? 뭐라는 거야? 아아.. 요깃구낭. 우리 소 잡으러 가야겠다. 토끼 인간은 우리 못 잡음? 토끼 인간은 잡을 수 있죠. 잡을 필요가 없..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. 잡을 필요 없어. 그 토끼 이주 시켜 올 거 아니면은 지금 당장 잡을 필요가 없어요. 이주 시키면 뭐가 좋아요? 걔들도 이제 돼지처럼 쓸 수 있죠. 아.. 고기 먹이고? 당근먹이고. 고기 안먹음. 고기 든 사람 때리니까. 허헣. 아시고. 왜 안나오지? 한 곳에서 오래 하면 안 되죠. 우와. 다른 곳에서 돌아가면서 해야지. 우와.. 이게 뭐야 영양갱인가? 먹어봐야지. 우와. 어 겨-올리다 좀 자요 오늘까지는 헛대요. 내일부터se 어 이게 뭐에요? 서버스톤 만드세요 서버스톤 아 코레님 그거 그거 우리 완룻까지만 잡자 님 아까 그 이상한 완료스 캠프 봤다했죠 응 다 같이 가가지고 21일에 완룻 캠프가서 딱 잡죠 까먹기 전에 제꺼 돌도 만들어주세요 그럼 좀 쾌감 좀 응 좋아하지마 저 그 털 50개 모았어요 소털요? 네 아 오케이 굿 근데 문제는 소를 죽여서 나오는 그 뿔이 필요해요 뿔이 필요해요? 네 그래서 소도 잡고 왈루소도 잡아야되요 아 그렇구만 어 놀래라 갑자기 펭귄이 쾰우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Marines 캬시준 어! 자 쌤님 계절마다 컨텐츠 하나씩 넣으시네 어 겨울엔 펭귄 루피펭귄 Ihr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밥 먹어야겠다 밥 먹고 자... 주무셔요? 네 네잉 자야 합니다 어디 보자... 또 재룡아 헐 번개 튄다 개멸기 개멸기 여러분 내일까지 내일까지 집에 와있으세요 님들 아 아 아 그리고 집에서 서머홀스톤을 만드세요 서머홀스톤 잠시 네 각자가 만들어보세요 저는 근데 낮에 나 누가 내꺼 하나만 만들어서 내펴주세요 잠시만요 니거는 내가 만들어줄게요 만드는거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지금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야 음식 어디갔지 와 쩐다 와 여기 금 진짜 많다 온거야 뭔소리야 이거 뭐에요? 심력이 너무 딸려 뭐가 삑삑삑거렸는데 저 저 좀 잘게요 밤에 자야되요 안통장 서머홀스톤 네 서머홀스톤을 만들어보세요 자세님 만들었어요? 저 만들어본적이 있거든요 무시하지마요 귀여워 해보세요 시켜보겠습니다 나는 이거 어디서 만드는거지 어 제가 그러면 집에다가 랜턴을 두개 만들어둘테니까 필요할때마다 쓰세요 랜턴을 어떻게 쓰는거에요? 무기탭에 들고당길 수 있어요 아 생존? 아 돌이 없어요 돌이 없어요 돌 아니요 동글동글 몇개요? 잠깐만요 몇개 필요하지? 남도족하는거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여덟개요 여기요 덜어놓았어요 충분ht 호잇 호잇 21일까지와요 아침에 왈루트 잡으러 sitt 네 소도 잡고 22일까지요? 네 이거 언제부터 추워진댔죠? 오늘 이제 지나면 확 추워진다 됐다 아예 역시 나야 님들 그러면은 원장 갈 준비하죠 정식력 너무 딸려 기다려요 이거 뭐지? 저 돌 없어서 부은 돌 만들 수가 없어요 몇 개 필요해요 돌? 그.. 뭐였지? 뾰족한 궁가랑 곡괭이 만드는 궁 그거랑 다 없어요 아예 돌이 없거든요 저 집값은 돌이 많으니까 잡아드림 잠시만 잠시만 세우고 갈게요 귀여워 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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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헉? 왜 갑자기 추워? 확내끼린데? 아이고 금부족해 그만하니 계신 분? 어 저 집값은 집에 있는 사람 중에 어이 나 오래 죽겠다 저 가는 중이니까 좀만 기다려 잘생 에렌님 이거 먹어요 위에 위에다 해놨어요 위에 저거 도라고 챙겨요 냠 어 아 이래서 못 만들었구나 아 그렇구나 어 어 괴물고기 나도 출발하기 전에 기원아 먹어야지 금 모자는 사람 30개 개원쓰 아 뭐였더라 펭균 알 로 집으면 저 맞아 죽겠죠? 네? 펭균 알 집으면 저 맞아 죽겠죠 알 집을 수 가 없을걸요 아마 아 그래요? 금을 제가 여기 상자에다 넣어놓을게요 집을 수 그거 맞아 죽진 않아요 금이랑 뾰족돌이랑 둥근 돌이랑 여기 상자에다 제가 넣어놨어요. 혹시 혹시 나뭇가지 하나 갖고 계신 분? 저요. 저요. 자 그러면 서머스폰 다들 챙겼나? 이 둘 제꺼죠. 네. 잠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왜? 잠시만요 제가 만들면 돼요 하나. 이거 이거 될까요? 하나 만들어서 여기 있다가 놔줘요. 어 지금 피가 좀 딸려가지고 먼저 만든다고. 어 뭐하셨어? 왜왜? 괜찮아요 괜찮아요. 생존. 회사님 구장 나가다가 토끼가 파도 냈죠? 죄송합니다. 괜찮습니다. 가만히 있을게. 기다려 기다려 내가 만들었어.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불 옆에 놔줘요. 불 옆에 놔줘요. 여기 불 옆에 놔줘요. 여기 불 옆에. 어키. 어키 어키. 그리고. 복깅이도 하나 만들고. 여기 이제. 템 중에 랜턴이라고 있어요. 이걸 손에 들면 이렇게 불이 나오거든요. 네. 이걸 이제 바닥에다 둘 수 있어요. 바닥에 둬도 빛나는데 우클릭하면 끌 수 있어요. 이렇게 써야 돼요. 털너. 그리고. 그냥 케어 두면 안 돼요. 케어 두면 연료가 나니까. 아아. 포레님이 아까 가져온. 이 아이템 창에 보면은. 여기 창고에 보면은. 잘 먹었죠. 네 버려줄게요. 괜찮아요. 여기 여기 똥고라는 거 있어요. 이거 이거 이거. 빛나는 거 있죠. 빛나는 누나 같은 거. 이거를 이제 여기다 연료로 넣으면. 얘들이 리필돼요. 리필돼요. 다들 써머스톤 들고 싸우러 갑시다. 네. 빨리빨리. 저 이거 하나 먹고. 우와 실크가 음식네. 이거 내가 먹으면. 나 음식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. 여기다 실크. 미트볼 한 두 개만 만들어야겠다. 다 됐다. 아휴. 짜잔. 캬 귀여워. 저는 아래 꿀 됐는지 보러 갈게요. 가염. 포레님만 다 대면 될 것 같은데. 짠. 아 귀여워. 아 꿀 하나도 안 됐어. 빠쿠 빠쿠. 아 온 힘을 잡고 싶다. 안돼. 네. 네. 쏠 때 참아요? 저기다가는 불 내면 안 돼요. 우리 근처에 있는 거 다 타요. 알죠? 아. 방금은 그것만 타서 다행이지. 바로 그냥. 특대 사이즈로 불라니까. 저 그럼 낮에 그거 가는 게 낫지 않나요? 가는 거예요. 포레님 빨리 빨리. 너무 늦어짐. 어디 있어요. 그 위치도 멀지 않아요? 응. 어. 같이 의미할 텐데. 텅텅텅. 억울하구만. 천천히 가요 천천히. 너무 빨리 간다. 가는 길에 근데. 거미집 사이에 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 죽고 갈래요? 일단 금을 일단 데리고 그것부터. 그게 더 중요해요. 금보다. 응. 간만에 멀리 간다. 우아하고. 제가 뵙 다 밝혀놨습니다. já아하우우picious 이 정도 빠른 분 캐릭터 이름요? 이거 저거 몰라요. 코레트. 코레트로 하죠. 불쌍한 코레트. 우울한 코레트 좋다. 우울한 코레트. 거미도 무시하고, 금도 무시해요. 일로 일로. 이쪽으로. 고고. 걔를 원거리 공격해요. 그리고 아이스하운드 두 마리 있고요. 작은 애도 한 마리 있어요. 꼬잉꼬잉. 그 전에 우리 불 한 번. 포레님 당황하면 말해줘요. 우리 한 번 불 리필 해야됩니다. 길 따라서 쭉 일단 내려와요. 멀리도 갔다. 잠깐 만났으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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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요 앞에 있거든요.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이쪽 불 끝으로 와요 다. 쟤 맞잖아 얘잖아.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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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. 죽여요 큰 놈부터 큰 놈부터 큰 놈부터. 코레님 앞 찔러서 뵈요 앞 찔러서. 앞 찔러서 뵈요 코레님 얘. 큰 놈부터 큰 놈부터. 그냥 죽여요 얘네. 어이고. 일단. 어. 아래 한을 한 놈부터 잡고. 큰 놈 큰 놈 큰 놈 큰 놈. 감 감 감. 아 톨버드도 있어. 뭐 해. 괜찮아요 괜찮아요. 티드킬 사우니까. 잡았어 잡았어. 템은 나중에 먹고 일단 다 죽여요. 다 죽여. 톨버드도? 톨버드도 죽여요 그냥. 체스티 때를. 안녕하세요. 뭐 안 나오네. 좋아. 워킹 케인 어디 있어. 잠깐만 이 근처에. 집 불 들어와 있는 거 하나 더 있을 거예요. 아마. 우리가 다 잡은 거 같지 않거든요. 아 난 이걸 버리면 안 되는구나. 울어 죽을 뻔했다. 내가 불 지펴놓은 데 가가지고 일단은. 코레님이 그거 확인해 봐요. 어디에 있지? 하나 더 있을 텐데. 여기 톨버드도 알아봤다. 달쌤님. 아 여러분 하운드 오네요 하운드. 달쌤님 이리로.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한 마리 더 있네. 백터스킬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죽여 już 죽여 죽여 texture. 그렇지 나왔다 하나. 야스님 이러이緊. 저 따라오세요. 아까 보니 아까 세체 정도 였던 것 같아요. 어디 있어. 오호우우. 여기 알 있다 알. 나이스 나이스. 일단 여기서 님들. 그 덜 쟤요. iod. 이건 이제 제껍니다. 이거니? 여기로 여기로 여기서. 네네네네 위험한.. 위험한거 하지말고 하운드 와요 하운드 어? 진짜요? 불 째러 와요 아까 불 지펴놓은대로 저 이걸로 아래 하나 더 있던거 같은데? 그래요? 그거 내일 한번 찾으러 가죠 근처에 있으면 근처 아니.. 졸라맘.. 지금까지 온만큼 더 내려가야돼 혹시 이거 먹은 사람 있어요 이거? 이거나 모자 먹은 사람 아니요? 난 없음 나 이거 안나오나보네 아 나 이거 먹었어 블로우드한테 어? 알 어디지? 저 제가 먹어둘게요 이거 되게 센거에요 데미지 100짜리인 응 좋아 따뜻하다 아마 한 25일쯤에 되면 얘들 리즌 되니까 한번 잡으러 더 와야될거에요 겨울에는 얘들 잡는게 그.. 주 목표 중 하나에요 알..알 어디있죠? 알려 몰라요 몰라요 알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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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배 속에 알리야 왔다 1.4x2 1.4x2 오우.. Fx2 F만 눌러요 F만 얼어요 얼어요 얘네.. 얘네 말.. 파란 애들을 많이 잡으면 얼어요 오케이 됐다 됐다 완전 사냥이야 됐다 됐다 없나? 네 아이잉 아아 알 알 저한테 있어요 아아 이 알 알 알 여기 온다 여기 내가 왠지 저럴거 같았어 아니아니 난 어떤 알인지 몰랐어 난 코레트님 배틀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왠일로 왠일로 쟤가 얼마나 토이버드를 좋아하는데요 네 다른 의미로 좋아하시죠 응 싫어했으면 몰래 그냥 먹었지 알 없다 그러고 우이히히이 후우우우우우 그러면 그 아들까지 들렀다가 방둥각 잡죠 우이히이 누가 두개 먹었어 응? 내거 어디갔지? 먹었어 흐흐흐흐흐 흐흐흐 흠 우에어씌 아! 흔들거린다! 흔들흔들 아까 두 번째 물개가 모자떨거다는데? 어디요? 안돼 나 모자 못봤는데 안 떨궜어요 제가 봤는데 죽을때 원래 모자떨우는것 처럼 보여요 온다 모자떨구면 정신력 관리하기 제일 힘든 캐릭터가 먹고 되게 또 보호 효과도 있어서 쩔어요 가죠? 돌풍샘 나 정신력이 계속 모자로 땀 흘려 달후달 아래? 고고고 왜 나 안 좋아지지? 어 여기 이걸로는 뭐예요? 이게 방금 그 왈로스 캠프라고 그 길다면서 일쭉 내려가세요 저 꽃 좀 주우면 잡아야겠어 여기? 일단 왼쪽으로 아 아까 여기 가셨구나 여기 지나서 다들 가셨어요? 아 잘생님대로 맞아 용이 있습니다 자 잠잠깐 오세요 아래로 아래로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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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컴온 우와 아 그게 이제 보니까 문제 되는 그게 리제네레이터인 거 같네 보니까 체력 차는 거 배고 끄니까 렉도 없고 렉도 아예 안 걸리고 딱 괜찮게 되네 우와 신기하다 다 뭐예요?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? 아니요 저거 아까 그 랜턴 재료 아 근데 먹어지던데? 먹어도 지는데 효과 별로 없어요 아 어 배고프다 우리 음식을 안 갖고 와서 있잖아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걔를 잡으면 또 밥이고 이히이 어디 어 잠깐만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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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해요 약해요 이거 원피스에 나오는 거잖아 코레님 두고 부서졌어요 어 잠깐 왠지 아파 엉덩이 살 주워놔요 이것도 나중에 토끼집 건설할 때 필요하거든요 우와 왼쪽으로 왼쪽으로 달샌님 이쪽으로 어디가요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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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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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 그거 못 깨요 그거 네 얘는 머리를 내어놨을 때 그때 공격할 수 있고요 나도 투구 투가졌다 들어가면 때려봤자 데미지 빵 뭘 잡고 있는거야? 그만 때리고 나오면 패고 됐다 뭔가 더러워 진짜 더럽다 일로 오십시오 리미랑 저 투구 없어요 알아두세요 당근 여기꺼는 토끼꽃이 때 쓸 수 있거든요 여기도 토끼 시체 있네 얘들 잡죠? 토끼 좀 잡죠 여기 토끼 어디요? 여기 아래아래 근데 이러면 난 먹을 수 있는게 없는데 토끼고기 죽여버려 토끼있는사람이 오 잠깐 나 죽어 멀리 튀어봐요 멈춰 멈춰 아휴 아파다 자는내 자는내부터 갈라사도 하나 고기 넣으시고 고래님 우리쪽으로 저 그게 없다 됐다 망치 있어요 고래님? 토끼집 부셔요 아 나도 이거 어 이거 부족해서 피 채워주는거 아무것도 어쩔인데 피 채워주는거? 네 전 없어요 토끼집 다 부수시고 죽여야돼 헐 여기여기여기여기 도움돌이 없어져 아이고 고래님 그냥 피시지 뭔 자신감이야 나 스파이더글랜더 안가져왔는데 여기서 죽으면은 스파이더글랜더 우리가 다 분배해서 가져가고 일단 후퇴하죠 스파이 없네 일단 되는대로 줘요 체스터 있으니까 헤모없어 아 체스터도 꽉 찼어 저 가방에 있는거 뭔지 궁금한데 아래 아 근데 코레찡 유령 기다려봐요 울고있어 어 여기 해모 기다려봐요 코레님 가방에 있는거 더 쓸테니까 이거 좀 나눠서 누가 가져요 어떻게든 아 안타깝다 사냥개 이빨 키우기 코레님 먼저 걸어가요님 그냥 먼저 갈아요 집으로 집으로 먼저 가요 코레님 갑니다 아 나 처음 죽었어 이번판에 뭐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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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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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진짜 쎄 진짜 쎄 진짜 쎄 잠깐 나 서머리스톤 주워야돼 저도 망치 그냥 버려요 망치 그냥 버려 나머지도 그냥 다 버려?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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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 코레님 먼저 가라니까 집으로 갑니다 어차피 님 그쪽 가야지 부활하니까 다 집에서 만나요 님들 오케이 오케이 죽은거 억울해 억울해? 개 억울함 코레님 컨트롤 바이컨 아니구나 어그루가 바뀌는지 몰랐어 풀버드 마냥 한 명 따라가면 계속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한 대치니까 나왔네 아 이거 부메랑 아니야? 아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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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구나 아니였어 학생님 뭐고 있어요? 왜? 아니였어 풀메랑이 쟤 너무 미치들 쫓아간다 잡고 가요 귀찮은데 와봐요 아린님 와봐? 저한테 와요 저한테 오케이 왕 저 당근도 그냥 당근임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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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중소가 먹어져서 인베인데 그냥 고기 그냥 고기 으어양 아이고 뭐?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자 우리 좀만 나가면 우리 그 불집혀논들 다 온 오키도끼 아 왔다 거기서 하루 보내고 아 뭘 하루에 거기서 보내고 어? 아아 디어클록스 온다 히히히히히 소리봐 집까지 도망치죠 토치 키고 안돼요 집까지 가면 우리 집 다 터져요 아 그래 밖에서 잡아야 됨 이거 잡거나 그러면은 가방을 잠시 내려놔야 돼 잠깐 잠깐 조용히 해봐 이거 소리를 들어야지 알아 잠깐 조용히 해봐 이거 소리를 들어야지 알아 잠깐 조용히 해봐 이거 소리를 들어야지 알아 오늘 좀더 위에 가면 검이 있음 내가 살아나도 뭐 할게 없나? 이거 요리 좀 해야겠다 나 나 어onen다 아닌가 아니 그럼 아직 잘못 드렸나봐요 드르르륵 거렸던거 같은데 나만 들었나? 은념 엇 피 있어요? 달쇠님? 어떤 비야? 체력이요. 있어요. 그럼 제가 먹을게요. 어디보자. 제가 토치 틀테니까 뛰어요. 집으로 빨리 가요. 집에 글랜드 있음? 네, 있죠. 이리 와요, 달새님. 갑시다. 고고. 계속 울면서 가. 어떡해. 주인털 못 만나서? 내가 죽이다니여. 님이 그냥 죽은거죠. 님이 있군. 저기 반딧불 있다. 버그넷 있으면 저거 잡아서 먹으세요. 저 이 캐릭터 아니지 않아요? 아 맞아, 이 캐릭터 아니지. 여기 어디야? 거미 있는데 가둔! 아이고 traction 피 definite itto 쏘아 밤 Esc 우리 집 여기 아니잖아 위로 위로 아직 멀었습니다 와 맵이 생각보다 넓네 엄청 넓어 이렇게 넓다니 와 M 누르고 줌 뒤로 쫙 당겨보세요 M M 누르고 우와 우리 진짜 우와 실감된다 많이 왔구만 버섯 구워 먹어도 되죠 요리해 먹으세요 초록버섯 있는 사람이 있어요? 초록버섯 구워 어휴 지금 어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구멍님 집에 정신력 올려주는 음식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? 그냥 집에서 자세요 텐트에서 아 자면 되는구나 응 밥 먹고 자면 돼 아휴 유령 되게 억울해 보여 그 캐릭터는 유령이 오나봐 어 여기 우리 집 아니야? 다 왔음? 어 이제 다 왔다 네 풀이 딱 우리 집이야 근데 내 기억으로 지난번에 우리 올 겨울 왔을 때 응 그때 10일쯤에 디어글로스 왔으니까 곧 올 거예요 아마 그게 뭔데요? 괴물 호스 우와 우왕 잠깐만 일단 코레님부터 살리고 안 먹어야 돼 아 뭐야 아 뭐해 잘못 눌렀어 폼 인패 폼 폼 집에 나뭇가지랑 그런 건 적당한가? 장비 다시 다 만들어야 되네 딱히 안 적당한 요리 만들어야겠다 먹어야 해 요리 만들어야겠다 먹어야 해 제 것도 미트볼 한 개만 야 꿀 꿀 만들어줄게 요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한 번에 아 내꺼는 안 만들어도 돼요 잠깐만 아 스파이더고랜드 여깄다 근데 우리 돼지 꼬리살 어딨어요? 돼지 엉덩이 살? 누가 다 들고 있어요? 저는 없는데 응? 헉? 설마 돼지 엉덩이 살 없나? 투구를 못 만드는데 그러면 맞아 투구도 있어야 돼 돼지 엉덩이 살이 없어 우리가 돼지 근데 안 잡긴 좀 안 잡은 것 같아요 많이 그거 저 살려주면 제가 돼지 엉덩이 살 설마 그 사방에 있었던 거 아니야? 아니 거긴 없었고 켜볼 수 있어요 제가 돼지집 많은 잠 지금 만드는 게 안 된다는 거 아니야? 없어서? 그 돼지 꼬리살 투구 말고 네 그 좀 아래 거 두고 만드려나? 아래 거 두고가 없어 그게 최하 최하 최하자 최상 어 살았네? 네 제가 살렸어요 우리 아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지금 부족한 게 딱 보니까 일단 돼지 그게 없고 으흠 돼지를 이주시켜 와야 되는데 돼지가 많이 사는 데를 우리가 못 찾았죠 돼지킹도 못 돼지킹은 코레님 찾나? 돼지킹은 제가 아까 찾아놨어 돼지집을 있는 걸 다 뿌개고 돌아다녀야 돼요 지금부터 있는 거 근처에 있는 거 다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 돼 기다려봐 오케이 10스택 일단 나뭇가지랑 좀 나눠 주실분 뿌리랑 여기 제가 줄게요 반씩 드림 아이고 나뭇가지는 저 반 다시 주세요 오케이 나뭇가지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자 님 금세트 만드세요 일반 도끼 말고 아 이거 모자 만들려면 돼지 꼴이 필요한 거다 네 엄마 손 잡고 나 둘이 갈 때 우리 일단 그러면은 돼지 그거 잡으러 가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네요 갑바는 못하니까 돼지 잡고 꿀고기 어떻게 만들어요? 꿀고기 꿀 두 개랑 큰고기 두 개 응 큰고기는 어디있어? 큰고기는 몬스터미트 하나는 포함해도 돼요 몬스터미트 우리 못만들걸요 없을걸요? 큰고기 아 큰고기 방금 키워서 있겠구나 누구 나뭇가지 넉넉한 물 저 세 개만 딱 세 개 있어 저 안 넉넉한 열 세 개밖에 없어요 딱 세 개 그러면 어 나 뭐야 왜 자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겠다 달샘님 그 위그프리드 무기를 한번 만들어보려는데요 투구 말고 무기 무기는 만들어줘요 잠깐만요 무기 한번 빨리 만들어봐요 저 금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금은 없어요? 금인 코레님 금 좀 줘요 저거 금 두 개만 주세요 다 버려져서 없지않나요? 아니 제가 가져왔어요 아 여기 다섯 개 오케이 쓱구 남는거 좀 주세요 어? 모르고 다 줘버림 다 써? 아니 안 만들어지는데요? 안 만들어져요 이거 또? 네 그러면 뭐 안될 그러면 됐어요 그거 안되는거 확인한거라 그냥 여기요 가져가요 아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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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만들었다가 내일 싹 다 잡아 일단 여기서 쪽내죠? 24일 여기서 하루 쪽내고 다음에 이어서 합시다 잠시만 잠시만 조금만 먹고 오케이 그렇게 해요 네 이따가 그럼 21일 저장되면 끄는거죠? 응? 25일? 그니까 다음날 밝으면은 쪽내는거죠? 세이브하고 그래요 왜 좋을때 좋아 좋아 여기 같이 끈작끈작 뛰는거 봐 옆에 체스타 아이고 너무 갔네 펭귄 자는거 같애 펭귄 죽이고싶다 알먹어 아 얀전하게 살벌한 말 다 하시는데 와 우리 꽤 오래 했다 5시간 했답니다 affairs 진짜요? 네 네. 9시부터 했으니까. 아 세상에. 좀. 좀 했네요. 어 손가락 온다 손가락 손가락 손구락. 네 믿어요. 쟤도 얼마나 불 가져가고 싶었으면 그랬겠어. 불쌍. 불쌍. 놀자. 장난 없어. 완전 오래 했어. 아 나뭇가지 또 모자라. 그러니까 내가 겨울에 무조건 무조건 한다 했죠. 어 해머를 만들어야 되는데. 아 이게 나뭇가지 심어놓은 것도 다 죽어 있어요 겨울엔? 겨울에는 안 자라요. 그럼 다 캐야 되는 거네. 그러니까 이거 우리 그 위쪽으로 가가지고 돼지집 있는 쪽에 나뭇가지 좀 있었잖아요 제법. 네. 그쪽으로 가서 돼지집 포개면서 나뭇가지 구해야 돼요. 상법이 없음. 나뭇가지 두 개만 주실 분. 돼지집 포갤려면 해머를 만들어야 되는데. 채워줄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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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